이 젠벌이요. 오늘 이제 결국 이제 어쨌든 시간은 가게 마련이니까요. 이제 주말까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잠시 후에 5시 30분에 폐형식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잘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서울에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상암동에 비가 꽤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행사가 잘 진행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비가 그쳤고 어제 보면 이상민 해양부 장관도 직접 나와서 좀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큰 행사니까 이걸 좀 잘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가 젠벌이 논란이 더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감찰도 하고 책임 추궁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또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정부 현 정부 다 논란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정부냐 아니면 지자체냐 뭐 이런 쪽으로도 논란이 좀 퍼져나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오늘 나온 여야 멘트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사고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동원용으로 난리법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폭력에 우리 국민은 슬퍼해야 됩니까? 노여워해야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부실잼벌이 앞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나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 지자체의 책임이냐 중앙정부의 책임이냐 이런 남탓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오늘로써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젠버리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타시오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내타시오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오늘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서 상암 경기장에서 폐영식과 이제 K-POP 공연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제 끝나고 나면 각 책임 단위에서의 어떤 책임의 정도가 분명히 감찰을 통해서 잘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또 왜 이런 부실한 대회가 이루어졌는지 더군다나 이게 아주 큰 무슨 올림픽과 같은 그런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뿐이 치러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초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타시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책임진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버리 대회가 갑자기 어느 날 뭐 며칠 전에 정해져서 지금 일어난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 60개월 중에 4분의 1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런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지금 전정부 탓만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지방정부 탓을 합니다. 전북, 전라북도 책임이다. 이렇게 또 책임을 또 약간 틀어서 방향을 또 바꾸고 있는데 여러모로 보아도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준비도 부실했고 사후 수습도 지금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젯밤에 태풍이 살짝 비껴가서라도 지금 19팀이 아이돌 팀이 나오는 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다 굉장히 실력 있는 그룹들이 나오는데 무대 설치가 며칠 만에 그렇게 막 급조돼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고 걱정도 되고 바람 불어서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제 마음은 오늘 지금 빨리 잘 마무리를 해서 이 150국의 대원들을 잘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전정부 탓을 하고 이제는 전라북도 탓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젠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총리가 위원장이잖아요. 정부 지원 위원장이고. 그러면 여가부 장관이 왜 계속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대회 중간에 영국과 미국 대원들이 이제 규모가 가장 많이 참석한 영국팀이었잖아요. 중간에 나갔죠. 중간에 나아가 퇴용한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생, 먹거리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벌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동안 너무나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 이렇게 추락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책임 안 지겠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책임을 돌린다. 이건 진짜 너무 후화무치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정말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의 모든 세계 대회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손을 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자체의 지방자체에 역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중앙정부냐 지자체냐를 떠나서 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무조건 지금 현 중앙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젠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더 위중하게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걸맞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투표로 뽑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글쎄 그러니까 직전에 송아진 지사 시절에 이제 이게 유치가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전북지사가 민주당이다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새만금으로 지역을 정한 거는 박근혜 정부 떼고 이렇게 또 지금 다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책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부분은 항목별로 나눠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먼저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만 합심해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 소재를 좀 밝혀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무조건 전 정부 탓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여가부도 쏙 빠졌어요. 장관들 세 명이 다 공동조직위원장에 들어가 있는데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싹 빠지고 전라북도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지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전북이 다 책임져라. 전북은 지금 망연자실 아닙니까? 준비하다가 다 빠져나가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 정도로 지금 책임을 물을 자세라면 국정조사 받아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 그래서 낱낱이 좀 규명을 해보고 그리고 책임을 질 부분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저는 좀 과도하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작은 대회 규모의 대회를 이렇게 좀 부실하게 준비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분노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작은 대회인데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정부가 뒤로 물러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이 탓이냐 내 탓이냐 이렇게 따질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그것을 다시 한 번 이제 끝나고 나면 소상히 그것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또 감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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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